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목 이리 주목하세요 반가운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가우신 분 손 우리 반가우신 분아 할렐루야 크게 한번 이 영등포가 떠내려가도록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등포가 떠나갈 것 같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이 아직도 안 풀렸잖아 그쵸? 제가 오늘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를 좀 해주시면 빨리 낫겠다 우리 형제 자매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것 같아 기도해 주실 거죠? 빨리 목이 낫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니까 날씨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많이 추워질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추워지면 갑자기 추워지니까 오늘 또 보니까 새벽 첫 차 타고 오신 5시 경에 여기 나와 기다리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감기 걸리고 하면 제발 부탁인데 너무 일찍 나오지 마시고 혹시라도 뭐 일찍 나오시고 싶어서 오신 분은 어디 좀 지하에 들어가 계시든지 하고 여기 나와 있지 마세요 감기 걸리면 이제 낫질 않아요 연세 드시면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커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사면인들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육신의 아픔과 이 모든 아픔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두 손 들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일마다 예배하게 하시니 말씀 전해주시는 이은태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목사님 목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오늘도 힘찬 목소리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높이 안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더 높이 들고 한없는 축복을 주여 오늘 이곳에 나에게 내려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사실 지난주도 병원 다녀오시고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을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구원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정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오셨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 빨리 회복되셔서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날씨가 좀 이제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관리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보니까 저희가 앰뷸런스가 아직 지나가진 않았지만 사실 이곳에서 저희가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앰뷸런스가 계속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의학용어를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을 하면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하게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한 분이 정말 악하게 산 분이 있어요 그냥 죄만 죄만 짓고 그냥 온갖 악한 짓들을 다 하다가 이분이 하루는 병이 든 거예요 말기암 그것도 최장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옆에 병실에 있던 분의 친척분이 목사님이 한 분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계속 그 병실을 와서 그 환자분을 만나는데 이분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나가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간절히 간절히 소망을 담아서 기도했지만 이분은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틀 만에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네 예수께서 이르시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네가 천국 가려면 정말 그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그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해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정말 이웃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동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가족도 사랑하시고 나보다 힘든 이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이 척박한 곳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예수 그리토를 만남으로써 그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겨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생명구름이 이렇게 넉넉하게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다 드릴 수 있어요 한번도 빠짐없이 다 드릴 테니까 질서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질서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 한 번 받고 또 받는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한 번 받으시면 그냥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분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마음인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주 토요일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니엘 선교센터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다니엘 선교센터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아주 맛있는 지금 짜장 덮밥 짜장 덮밥 도시락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오시면 영양제를 다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영양제 하나씩 다 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 아! 이번 주에 또 미용 봉사도 옵니다 원래 지난주에 오기로 했다가 이번 주로 연기가 됐거든요 이번 주 오시는 분들은 머리도 예쁘게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그리고 오실 때는 저희가 약도를 드릴 텐데 이미 지금 한 30명 이상이 오고 계세요 그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은 화수역으로 해서 걸어오시면 되는데 그 길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약도를 드릴 테니까 받아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나눔할 텐데 오늘도 진통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 많이는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 있으면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충이 하애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